안녕하세요 부하 부부리기 입니다 부부요 안녕하세요 부부비 여러분 부부리기 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600명 돌파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구독한 채널 중에 언더케이지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촬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종종 이런식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저희 채널이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예 현재 621만까지 늘어난걸 확인을 했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테니까 잠깐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채널은요 레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채널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립 라이브를 통해서 물론 레고 조립이죠 레고 조립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한 레고의 리뷰 또 앞으로 발매될 레고 제품의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짧은 기간에 600명을 돌파 했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600명 돌파 했으니까 600명 돌파 이벤트 가야겠죠 그동안 진행했던 300명 이벤트 400명 이벤트 그리고 이번 이벤트 약간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응원 문구를 만들기 힘들다는 뭐 기존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번째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되요 중간에 영상을 스킵하거나 나가시면 자동으로 구독이 풀리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혹시나 스킵을 하셨다면 다시 처음부터 보시거나 저의 다른 영상을 3분 이상 시청해 주시면 구독이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거나 스킵하시면 안 돼요 두번째 이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신 겁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에 진행된 이벤트보다 참여 난이도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외에 저나 채널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주일간이며 당첨자 추첨 라이브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첨자 추첨 라이브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셨다면 추첨 라이브 알람이 갈 겁니다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이벤트 상품을 공개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어밀리아 에어하트 트리 뷰트가 이번 이벤트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 때 조립을 한 거고요 여러분께 드릴 거는 이 제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상품을 드립니다 바로 이거죠 이 상품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 빈 거 아니에요 빙박스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40450 어밀리아 에어트 트리 뷰트는요 지난 3월에 레고 코리아 공원 그리고 레고 스토어에서 프로모션으로 증정이 되었던 제품인데요 증정품 치고는 브릭스도 되게 많고 퀄리티가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상품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번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첨되신 분은 반드시 추첨 라이브 시간에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당첨은 무효가 되고 다른 분을 뽑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600명 이벤트 추첨 라이브에 참석해주세요 추첨 라이브는 4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로 구동인증샵과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본계정과 부계정이 같이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부계정이 당첨됐다 이러면 채팅창에 반드시 부계정이 있어야 돼요 본계정으로 있으면서 그거 제 부계정인데요 뭐 이런 거는 안됩니다 이런 건 안돼요 반드시 당첨된 계정과 채팅창에 있는 계정 이름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협조도 중요한데요 당첨이 되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당첨받으신 분이 채팅창을 통해 본인이 라이브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실 때 저희가 쉽게 그걸 식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채팅방 관리자하고 당첨자 외에는 1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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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을 멈춰주세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맡기게 하는 거니까 제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300명 400명 500명 아니죠 이제까지 400명 500명 이벤트 때도 요 룰을 적응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커다란 사건 없이 커다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600명 이벤트도 여러분들의 협조로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10초가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만약 10초 이상 시간을 들이게 되면 사칭 아이디가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0초를 제한합니다 사실 400명 이벤트 때도 당첨이 됐는데 10초가 지나니까 사칭 아이디가 들어와서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10초 제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본인이 참여하기 전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당첨된 시점에 안 계셔서 무효가 선언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시면은 그건 무효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